대박. 우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우와, 기머마. 크림이 나왔습니다. 한 그릇. 진짜 크다, 근데. 소스가 되게 꾸덕하고 진해 보여요. 근데 저렇게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완전. 이렇게 빨간. 이제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맞아요. 식욕 돋구는 컬러. 냄새 너무 좋다. 오, 꽃게. 향이 너무 괜찮은가 보다. 맛있겠다. 너무 좋다. 우와. 미친가요,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 향에서 일단 벌써 먹었다, 나는. 여기가 꽃게집이네. 확실히 확 온다. 어떡해, 설레, 설레. 가래요, 가래요. 저희 10분부터 분출작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맛이 어때, 맛이 어때? 다. 달게 하다. 와, 진짜 부드럽고, 소스랑 진짜 진해.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제 생각에는 돈 나와서 제대로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맛이 조금 달아야 돼요? 조금 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왜 꽃게탕 국물에 꽃게 맛 진한 거 있잖아. 그 농도의 한 10배 찌는. 시원해. 와, 시원해. 와, 진짜. 너무 고소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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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훈이 아는 그 칠리 소스 맛 있잖아요. 그건 안 나네. 어, 맞아. 그냥 가볍게 그냥 그 베이스 정도만 깔려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기대러워. 자, 아미. 어머, 나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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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맛있다 봐. 아미, 살짝 봐봐요. 살이 꽉 뚫었네. 찐 맛이 나지구나. 엄청 부드러워 보이네요. 우와. 와, 지금 수영이 지금 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을. 살 떨어지는 거 봐. 아, 그렇지. 와, 계사에 수율이 좋나 보다. 와, 살 진짜 부드럽다. 완전 꽉 차있어, 살이. 와. 와, 진짜 부드럽다. 이게 특이한 감칠맛이 느껴지면서 이 소스랑 어우러지니까 너무 좋다. 소스는 은은하고 게맛이 진하게 나. 이 소스가 게맛을 묻히게 하지는 않네. 깨끗해, 간도 돼. 약간. 이렇게 소스가 돼 있으니까 뭔가 먹을 게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 어머, 어머, 어머. 괴다리를 이렇게 닭살이 뜯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버렸네요. 이거는 찐이다. 버릴 게 없어. 제대로, 제대로 발랐는데. 이거까지 발라먹어야지. 이거 봐, 다리에도 살 봐봐. 걔 꽉 차있어, 다리에도. 와. 한 수위를 주는 거 봐.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머, 어머, 어머. 걔 다리로 개를 발라먹어. 괜찮네, 그 방법. 어머, 그거 괜찮네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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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